30, 35, 30, 42 덱에서 카드를 하나 제거합니다 희귀 무색 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신성 발화 재련의 축복이라니 신성인데 불 뿜기 먹자 그래야 엘리스도 샀고 그러지 어둠의 폼 파워 포션 대학살 나이스 송 겜 드자 숙취 사과주를 마셔서 그런가 숙취가 좀 있던데 그 편안 크다란 불뿜기를 가져왔지 아카베코 청동빈을 딱치기 전함 약분 전투의 함성 펜초 나가굴림 깐타드 약살 같이 잡히는게 궁룰 애기저금통 카론 재물 윙부츠 신기 심판이 오케 해야되는거아닙니까 심판말도 들어봐야한다 가방 딸기 감시병 부칼 심판 등판좀 아우야 삭치기 난다 절단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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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칼을 올렸어야지 파리케이드 빈세장 빈세장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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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 야구 터진 야구공 터진 야구공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미션은 참 될것이다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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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애매하네 추워티지 근데 아직도 추워티지 피 빠는 곤충이 날아다니는 윙부츠 신고 엘리트 씨를 말리죠 윙부츠 가자 멜라손 포화로운 베개 엘리트를 펜촉이 너무 아까워요 펜촉이 썬 쨘 16 곱하기니까 32 B 금강조 위장크림 우와 미쳤다. 근데 부상 못 받았다. 비행기, 뿔, 민폭. 지금 상태 이상 덱이라. 무, 칼. 붉은 애굴. 병번. 신성보다 재물이 낫겠지. 병재물.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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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쒸. 오리 부채 감시병 사혈 감시병 들고 다닐까? 아니야 꿈인가? 신성 왜 이렇게 밑에 있어? 넌 나의 것이다 흠 음 따다다다다 싸신 악마의 형상 악마의 형상 무적 판도라 음 잘 나오긴 했는데 윙부츠 무한이니까 상전부터 달려고 우유 총 2,000원 무한각 아 확실히 상태 이상 덱이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아 다음 뱉대 폼탑 흘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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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이렇게 많이 보는데 해식에 나오지 않을까 해식에 코인 형상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약점 분석이 어차피 더 빠를 거고 포션벨트 심호흡 지울게 지울게 있나 지울만한 카드가 강타? 강타는 근데 이제 취약 인공물 빼고나면 분뇨 지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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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울게 지울게 자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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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고 얘네들 드롭킹 못쓰는데 근데 지금 강섬 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쩌다보니 쌍점에서 500원을 구매해볼까 깐타 없으면 인공물 까고나서 취약을 못꺼니까 깐타는 들고가고 대학살이 지금 필요없지 냅두면 휘발이긴 한데 어쨌든 드로우 방해하니까 다하지 태양계 500원 500원 주어보자 500원 감시병 연사 연사드롭킥 재물 위압 인공물 까기 어차피 발이 있으니까 이거 쉽게 이김 이지게임 이지게임 아니 드로우 진짜 이렇게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 병 속에 폭풍 병발이 하자 병발이 아닌가 병 병진화 병...감각 병진화 어차피 심장점만 남았으니까 어차피 퍼펙트가 안되는 신성 서순이다 이거 영원히 제의 wild 슈 뭔 하 일 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00 90 9 비둘기 0코스트 피해를 999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